원주사랑카드의 월 한도 금액을 1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원주시는 원주사랑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구매 시 10% 할인이 사용되는 한도를 현재 월 40만원, 연 400만원에서 다음 달부터는 월 100만원, 연 1,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. 구매 시에 적용받는 할인 금액은 정부가 8%, 원주시가 2%를 부담하고 있습니다. 원주시의 원주사랑카드 발행 목표액은 150억원, 현재까지의 발행액은 38억원입니다.